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새로운 시작이 있는 법이라고. 하지만 다시 어둠이 세상에 밀려오고. 공포의 기운이 모진 바람을 타고 불어오면. 사람들은 힘과 용기를 닮아내기도 하지요. 차라리 빨리 죽게 해달라고 피는 게 나면 된다. 내가 어둠 속에서 본 것이 모습을 드러낸다. 여기도 안전하진 않겠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가 모르는 두 번째 empathy.